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는 시장 조사를 통한 환경 진단과 자료 분석, 사용자 분석 등을 통해 디자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컨셉 도출과 2D, 3D 모델링을 거쳐 제품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구조, 치수, 공차 등이 적용된 제품 렌더링을 개발하며 디자인 목업 평가 과정을 통해 디자인을 확정하고 디자인 출원 등의 디자인 권리 확보를 진행하게 됩니다